연속낭독 그리고 이관중 장이숙 집사 부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병실로 찾아왔다. 아내와 교대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내가 잠들어 있으면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매일 찾아왔다. 어와나에서는 이종국 성교사의 지휘 아래 열두 명을 육조로 나누어 매일 두 명씩 와서 내 병상을 지키는 아내를 쉬게 해줬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장석중 박사 부부는 문병을 위해 미국에서 한숨에 달려와 기도를 해줬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과 김치훈 장로 또 밝히지 않은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 그 일도 주님으로 인해 받았기에 기쁨의 빛이 됐다.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봤다. 북한 선교를 위함이었다. 그 꿈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 가기 힘든 북한을 두 번이나 다녀왔다. 물론 원없이 선교를 하진 못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첫 번째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인터내셔널 에이드에서 휴대용 병리 실험기를 개발해 모든 질병과 에이즈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연세대 세브란스에 있는 존 린턴 박사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북한에 가서 기계 사용법을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각종 병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선교 차원에서 기증하기 위한 북한 방문이었다. 평양의과대학 부석병원에 도착해 그 기계를 내려놓고 사용법을 설명하려 하자 북한 측 담당자가 피곤한 기색을 말했다. 수고하지 마셔. 두고 가면 우리가 전달할게. 비싼 건데 사용법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린턴 박사가 다시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다. 고의 일 없습니다. 책 보고 배우면 됩니다. 여기 선생들 영어 다 잘합니다. 정 설명해주고 싶다면 비디오로 만들어내라요. 그들은 극구 미국인인 존 린턴이 설명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반미 감정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난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북한 땅을 밟고 있었다. 두 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문대현 목사님과 나진 선봉에 갔을 때였다. 문 목사님은 북한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북한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나는 라디오를 가지고 갔다. 북한에서 얼마나 잘 들리는지를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검은 검색이 심해 어떻게 해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안내원에게 물었다. 목사님과 함께 북한에 갔을 때 미국 텍자스에서 공부한 호주 사람이 와있었다.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북한 땅에 필요한 비료를 소개해줬다. 그는 당 간부들에게 설명을 했고 나는 계획에도 없던 통역을 하게 됐다. 호주 사람은 북한 땅에 가장 적합한 곡물이 콩이라고 말하며 콩을 심으면 수확량이 지금보다 두 배는 늘 것이라고 말해줬다. 안됩니다. 당에서 강냉을 심으라 했습니다. 목비량이 있어서 옥수수를 심어야 합니다. 내가 주는 비료를 쓰고 옥수수를 심으면 지금 땅 반이면 소출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땅 반에다가 콩을 심으면 됩니다. 오일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신 있어요. 만약 여기 땅 반에다가 콩을 심고 나머지 반에 옥수수 심어서 소출량이 부족하면 내가 중국에서 부족한 양 다시 사다 주겠소이다.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한 후에야 간신히 그 땅에 콩과 옥수수를 반반씩 나눠 심을 수가 있었다. 콩은 두부와 두 유를 만들 수 있으니 콩 생산이 원활해지면 북한 사람들에게 영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터였다. 그 후 나는 다시 북한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콩과 옥수수가 제대로 자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었다.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7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